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대선기입 여론조작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검찰은 한 기자를 상대로 대선 직전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보도한 구체적인 경위와 뉴스타파 외부 인사와의 조율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 기자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서면서 지금도 저희 보도가 진실에 가까운 보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